현재 시대는 기후환경의 변화, 생태계 파괴,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등 다양한 원인으로 심각한 물부족 사태에 다다랐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물부족 상태인데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은 또 한 번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학계에서 말하는 3331온이 꼭 필요합니다. 공기 3분, 물 3일, 음식 3개월을 줄여서 3331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일상에서는 너무나 흔하고 기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큰 걱정 없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옛날 한국은 물부족 시대였기 때문에 물을 자유롭게 먹기 힘들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상상조차 가지 않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이 바다인 만큼 물을 구할 수는 없지만 이 물은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았죠. 정제를 거치지 않고 마시면 배탈, 복통 등으로 인하여 탈수 증세가 오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이 부족한 사막이 있는 두바이 역시 물을 구하기 힘들고 바다에서 길러온 물을 마시면 탈이 나서 물부족 문제가 끊이지 않기도 했는데요. 3일간 물을 먹지 않으면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만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물부족 시대를 해결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해수담수화 플랜트인데요. 마실 수 없는 바닷물을 정제하여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기술이었죠. 대규모의 물공장을 설립하여 현재는 150만 명의 두바이 사람들이 모두 풍족하게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에는 해수담수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진행하게 되었죠. 1978년 처음으로 담수화 플랜트 시장에 한국에 뛰어들게 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담수화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몇 억기도 했었는데요. 선진국만이 보유하고 있던 기술이기 때문에 한국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설비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게 되었고 8, 90년대에 중동 지역에 해수담수 프로젝트를 유치하게 되었죠. 그렇게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끊임없이 해수담수화 시장에 진출하면서 현재는 세계 1위를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해수담수화는 아무래도 대규모의 설비 시설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개개인의 거래가 아닌 국가적 거래인 만큼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제대로 된 기술을 갖추지 않으면 발을 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해수담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가격 경쟁력, 품질 납기, 장기적 물 공급 등이 기본 조건이 되어야 하는 만큼 결코 쉽지 않은 진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 모두 충족하고 세계 1위 기술 자본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건들을 유지하는 데에는 분명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진행한 업체의 입장으로는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플랜트의 경험과 R&D 최신 기술을 담수에 접목한 유일한 회사가 되었다며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슈아이바 PH3 담수 플랜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담수 생산량이 무려 100만 톤에 달하는 양인데요. 지난 2005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세계 최대의 규모라고 할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바닷물을 식수로 만든다는 것은 이미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바닷물을 끓여서 증발시키면 각종 이물질, 연분은 모두 남아있게 되고 증발된 바닷물은 순수한 물로 바뀌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캠핑, 무인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며 소개가 꾸준히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몇십만 이상의 사람들이 섭취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무려 100만 톤의 식수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먼저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인근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뜨거운 증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가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화력발전소의 증기를 이용한 것인데요.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물을 가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증기를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가열된 바닷물은 수증기가 되는데 이 수증기를 차개시켜서 담수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방법처럼 증발법을 이용한 것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다단증발법이라고 합니다.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고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증발법을 환경에 맞게 변경하여 이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다중효용증발법은 뜨거운 증기가 통과하고 있는 큐브 위에 바닷물을 뿌려서 증기를 발생시켜 담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역삼투압법은 반투막을 이용해서 압력을 주면 해수에서 물, 기타 물질들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담수만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량의 담수를 생산해내기 위한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술들은 중동지역의 특징을 살린 만큼 세계적인 극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중동지역은 물이 부족하지만 대신 석유라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자원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석유는 불을 낼 때 사용이 되는 만큼 열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라서 물을 가열하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죠. 특히 쿠웨이트 역시 석유산업 덕분에 빠르게 근대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식수도 마찬가지로 사비아 담수 플랜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비아는 하루 45만 톤의 담수 생산이 되는 거대규모 시설로 2007년에 준공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하루 45만 톤이나 생산하는 만큼 끌어올린 바닷물을 가열하는 양도 상당할 텐데요. 사비아에 설치된 증발기는 8개로 1개가 무려 축구장 크기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발기 하나로 1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는 만큼 8개로 96만 명의 물을 해결할 수 있죠. 하루에 엄청난 양의 물을 생산하고 있고 현재 중동지역은 물 걱정 없이 지내고 있지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노력이 따랐기 때문인데요. 중동지역의 바닷물은 유독 염분도가 높습니다. 철, 동, 구리 등은 염분기가 많은 바닷물이 닿으면 부식하기 쉽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인데요. 방치가 된다면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 담수 생산 중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닷물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들의 생긴 결정을 수시로 제거해줘야만 하는 거죠. 엄청난 규모인 만큼 부품 하나하나도 사람의 몸집보다 크다 보니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힘든 과정을 해낼 수 있는 것도 인간에게는 물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플랜트 성능 유지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케미컬 도우징 시스템, 볼 클리닝 시스템을 통해 청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볼 클리닝은 스펀지 볼을 튜브 안으로 쏴서 내부 청소를 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거대하고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큐브인 만큼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청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처럼 스펀지 볼을 활용하여 청소를 진행하는 것이죠. 이 시스템 덕분에 성능과 수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루 패턴이 다른 만큼 물 역시 24시간 내내 언제든 원활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통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시설을 24시간 내내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이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체적 기술뿐만 아니라 세심한 관리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비가 완성이 되었다면 공식적으로 업무가 끝났다고 봐야 하지만 한국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설비 유지와 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신뢰도까지 높였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값비싼 물건이라면 유지관리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로 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담수 시설은 엄청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한국의 꾸준한 케어가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져 감동까지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창원에 위치한 공장에서 증발기가 탄생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탄생된 증발기는 담수가 필요한 모든 국가로 넘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 모듈 공법을 개발한 덕분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고 창원 공장에서 완전한 조립까지 모두 마친 뒤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 기술력을 뺏기지 않고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이미 완전히 조립이 마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로 출하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공기가 닿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품질을 높이고 담수를 만들어내는 기술력까지 갖춘 덕분에 세계 시장에서 돋보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중동과 한국에는 남다른 끈끈함도 엿볼 수 있는데요. 지난 1991년 걸프전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한국이 중동에서 담수 사업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대부분의 해외 사업팀은 철수를 했지만 한국은 물이 없으면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물 부족으로 인한 상황이 올 거라는 걱정 때문에 철수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에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중동과의 깊은 신뢰를 쌓았고 현재까지 중동 시장을 독주하며 담수 사업을 활발하게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극찬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담수에 대한 내용은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전 세계 1위를 자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천천히 해결해 나가면서 세계 정상 자리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